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물류업계가 수송포장용기로 골판지와 스틸박스를 새롭게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수송포장용기 재료로 주로 목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양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공업포장협회는 지난달 22일 KTX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친환경 물류솔루션으로서의 수송포장용기 재료를 주제로 제5회 수송포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선 골판지 박스와 스틸박스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골판지 박스는 저렴하고 재활용성이 뛰어난 환경친화적인 제품입니다. 또 압축하중에 강하고 완충능력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제품을 개발할 수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골판지 박스는 현재 과자 및 농산물 등의 식료품 포장 박스, 가구 포장 박스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류비 절감 및 환경 보호를 위해 회수용 용기가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스틸박스도 최근 부각되고 있습니다. 수송포장기술연구소 김형빈 소장은 자동차 KD 포장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스틸박스는 공장기계 및 산업기계에도 사용되며 일본의 경우 목상자를 스틸박스로 대체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KSG 뉴스 이근아입니다.